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배낭여행 전문가 평가여 산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휴일 오후 저는 지금 인천 남동구의 자랑이죠 소래포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천 남동구의 자랑 소래포구를 해안가 도로를 걸어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봄이 왔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여기는 인천 남동구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시민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철저히 지키면서 휴일을 즐기시면 됩니다 갈매기들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곳은 우리 인천 남동구의 자랑입니다 소래포구인데요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휴일 오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자랑 소래포구로 많이 많이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의 자랑 소래포구 인천 남동구로 많이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지민 주가 너무 용광아 인천 남동구의 자랑 소래포구 인천 남동구를 공개으로 많이 덧붙다 자랑 소래포구 인천 남동구의 자랑 소래포구 한글자막 by 한효정